안녕하십니까 신자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죠. 저희 고향 청송입니다. 경북 청송인데 우리 청송은 영남인데 온도는 영동보다 더 추워요. 이 추운데 우리 청송의 요즘 풍력발전소 때문에 난리입니다. 풍력발전소 난리인데 풍력발전 우리 주민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성원한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태양광은 그래도 좀 덜합니다. 태양광은 덜한데 풍력발전소 바다 설치는 괜찮아요. 멋있고 구름지도 괜찮은데 고산지대에 높은 산의 풍력발전소 이거는 조금 너무 자연을 파괴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향 경북 청송 같은 데는 산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아름다운 데인데 풍력발전을 해가지고 완전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밑에 이 아래쪽에 또랑 또랑카죠. 또랑도 막히고 또 우리 경북 청송은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거기 때문에 바람이 세가지고 사과가 얼어요. 사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많은 이웃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풍력발전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효율이 20% 이하입니다. 풍력발전소 바닷가나 이런 데 하는 거 좋은데 저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 여러분 앞에 했는데 지금 장 자체가 그 5개에 한 해 걸립니다. 그래서 눌림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림목 5개 여러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여러분 눌림목을 5번을 했습니다. 오늘은 5일 입평의 상승 거리량의 동반 세 번째 5일 10일 입평선 5일 20일 입평선의 정배열 그리고 스토키틱의 골드 경우 전환성입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세 번째. 5일과 10일 입평과 5일 20일 입평의 정배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정말 여기 딱 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왜 빠지는 분들 여기 아는데 여기 한번 같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5일 입평이나 10일 입평 아니면 5일 입평이나 20일 입평이 정배열이 나야 되는데 역배열 나면 주가는 어떻게 절대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한다. 이건 불문율입니다. 불문율이라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봐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황을 한번 많은 분들이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배운 대로 여러분들 시황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황을 한번 하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시황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이해하겠습니다. 이동평균이 자 이동평균 첫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 11일 입평과 5일 입평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11일 입평과 5일 입평을 먼저 봐야 돼요. 11일 입평과 5일 입평을 먼저 봐야 되는데 11일 입평과 5일 입평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이 11일 입평이 뭐가 됩니까? 굉장히 강력한 뭐가 된다?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11일 입평과 5일 입평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배열이 돼야 돼요. 역배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여기 보시면 역배열이죠. 역배열은 쉽니다. 정배열 돼야 올라가요. 정배열 돼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역배열. 이거는 오늘 아침에 주식 사는 사람은 제가 여러분께 듣겠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 여기서 주가가 더 뜨면 어떻게 해요? 더 뜨지 못합니다. 케던 이유가 여러분 여기가 뭡니까? 역배열 사태예요. 그래서 정배열에서는 역배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은 역배열 문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문명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 그 다음에 여러분 5일 20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20일 한번 보면 5일 20일은 정배열이에요. 그럼 이제 10일 20일 보겠습니다. 10일 20일 한번 볼게요. 10일 20일은 역배열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분류를 하겠습니다. 이 가벼운 입형에 정배열과 역배열이 몇 개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열이 몇 개 있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보다시피 정배열이 첫 번째 정배열이 있습니다. 정배열이 여러 번 있는데요. 지금 정배열이 여러분 보다시피 5일 10일 정배열이 있죠. 5일 10일 정배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5일 20일 정배열이 있습니다. 5일 20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일 어떻게 해요? 10일 20일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3개가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5일 10일만 역배열이죠. 역배열이고 이것만 정배열이고 3개가 역배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일 10일, 5일 20일, 10일 20일 이 2평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보면 여기 3개다가 정배열이다. 주식이 상승해요. 한 개만 하면 조금 약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걸 다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5일 2평과 10일 2평을 한번 다 띄워보겠습니다. 다 띄워보면 지금 딱 나오죠. 어떻습니까? 지금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보이죠? 안 보입니까? 뭐 보입니까? 자 이 10일 2평이 제일 위에 있죠. 이 10일 2평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0일 2평 그 다음에 5일 2평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역배열이라고 하죠.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신고가가 난다 안 난다? 절대 안 납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역배열에서는 신고가 절대 안 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납니다. 예를 들어서 작전주 같은 거 한 개 땡겨도 윗골이 나면서 그 이 때는 바로 빠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배열에서는 주가가 절대 신고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거는 특히 파생하는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푸시 손짓고 혐치기 장사입니다. 오늘 세계 완전 역배열이죠. 역배열 여러분 이거를 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제가 뭐 합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살아가겠죠. 반대로 역배열 상태는 어떻게 해요? 주식을 반등하면 그때 파는 설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시황요 시황요 2평에 다 있습니다. 역배열이 어떻게 됐습니까? 5일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첫 시간에 모든 주식의 증권책이 가짜든지 뻐꾸기 책이든지 무슨 책이든지 배부른지 배가 터지든지 상관없이 주식은 정배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정배열 주식 역배열 주식은 손대지 말고 천번적입니다. 모든 그건 정석이거든요. 지금 이동평렬이 역배열이다. 역배열이란 말은 뭡니까? 주가가 횡보 또는 약간 하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배열에 완성되는 부분이 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역배열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이 종합주가지수가 정배열일 때는요 센 주식을 사야 돼요. 굉장히 1등 주식 신고가 종목 절대 눌림목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주가가 역배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다가 눌림을 주는 종목을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눌림목 종목을 샀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합니까? 뭐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주식 한 달 동안 20일 동안 은봉이 많은 주식을 사지 마라. 왜 은봉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죠. 개인들이 피 흘리는 장소에서 주식을 절대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 화면입니다. 여러분이 꼭 필요한 화면 공이 공공 화면 공이 공공 화면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명절 되면 이제 고도리를 치죠. 폐를 봤습니다. 폐를 보고 내가 뭐 쌍피로 갈지 고도리로 갈지 단으로 갈지 광으로 갈지 멍텅오리로 갈지 아니면 코줍으로 갈지 그걸 정해야 됩니다. 이겁니다. 이거. 입반떼기예요. 입반떼기를 못 읽고 주식하는 분들은 그 사이에 조금 문제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프로그램 매 양쪽 다 매도 제가 그쪽 차익과 비제 프로그램 매도가 양쪽 다 나오면 주식이 어떻게 된다고 빠진다. 아침부터 계속 쳤어요. 프로그램 매도 어? 프로그램 매도요.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P 나스닥 선물을 봐라. S&P 나스닥 선물을 봐라. 세 번째 원화 환율을 봐라. 세 개를 보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용입니다. 신용을 콕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국민학교 때 달리기 해보면 달리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농촌에 손님 찾기 하는 거죠. 손님 찾기 손님 찾기 달리기 하는 게 있는데 막 달리다가 표를 딱 봐요. 그러면 면장님 하면 막 본부석에 면장님 찾습니다. 면장님 그럼 면장님 막 달리다가 대머리까지 면장님 가발 날아 놔 가지고 빗나리가 되고요. 거기에 달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그 손님 찾기에 꼬치 하는 사람 있습니다. 꼴찌 그 학생들의 달리기가 꼬치게 아니고 무조건 꼬치 누굽니까 애기 엄마 뽑으면 무조건 꼬치입니다. 왜요 애기하고 아무리 달려봐서 달려야 돼 못 달려요. 그 애기 같은 존재가 신용입니다. 신용 이 신용을 어떻게 보느냐면요 종합주가 지수와 신용의 상관관계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과 종합주가 오늘 신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신용을 한번 볼게요. 신용과 종합주가 지수의 관계를 한번 보고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신용을 꼭 봐줘야 돼요. 신용을 안 보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신용 잔고를 딱 봅니다. 이게 신용 잔고가 여러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용 자 신용입니다. 이 신용 인데요. 뭐를 느낍니까 잘 한번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용이 왜 신용은 3개월밖에 없거든요. 신용과 주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용과 주가가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신용이 상승할 때가 항시 단기 꼭지 입니다. 신용이 단기 꼭지 에요. 단기 꼭지 입니다. 단기 꼭지 에요. 종합주가 신용을 자세히 보면 눈에 보입니다. 신용 지금 신용이 막 줄고 있어요. 왜 요즘에 신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악하게 잘한다. 이 말이죠. 원래 지수는 가만히 있고 신용이 늘면 그때가 문제거든요. 항시 단기 꼭지 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같이 어떻게 지금 같이 신용과 주가가 같이 줄어든다. 이거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신용은 여러분 이번에 왜 이래 줄어든 줄 아십니까. 왜 이래 줄어든 냐면 이때 담보 부족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종목들. 이때 코스닥이 담보 부족이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담보 부족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담보 부족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신용이 줄었습니다. 돈 먹어가지고 신용이 준 게 아니고요. 담보 부족 났서 신용이 줄었습니다. 담보 부족이 났어. 담보 부족이 났서 신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때 담보 부족 났습니다. 코스닥 담보 부족이 우리가 보통 주가가 61평 담보 부족 나거든요. 담보 부족 났기 때문에 신용이 줄었다. 결론은 뭡니까? 신용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먹는다 못 먹는다 절대 못 먹습니다. 저는요 공매도가 연기됐습니다. 저는 공매도를 없애라고 데모해야 될 게 아니고 신용 매매를 없애라고 데모를 해야 된다. 이런 주식의 한 명입니다. 우리 사장님 보시면 굉장히 꾸중할 것 같은데 신용이 없어야 돼요. 신용이 가속성이 붙어가지고 이럴 때 엄청 잃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매도는요 시장에 영향을 크게 안 끼칩니다. 신용이에요. 신용. 그런데 공매도를 기관들이 어떤 걸 합니까? 개인들이 신용 많이 건족목 일수록 공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 공매도를 하게 하는 게 신용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 많은 종목은 어떻게 해요? 공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했죠? 그 다음에 환율로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하고 주가의 상관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환율이라고 했습니다. 환율 이게 환율이거든요. 환율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보면 달러가 우리나라 지금 과거는 금리인데 달러가 시중에 영향을 엄청 끼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원화가 1275원대 주가가 바닥입니다. 원화가 그럼 원화가 지금 1100원 전이죠. 원화가 1100원 1100원대를 한번 줄을 지금 원화가 여기 있습니다. 1125원 이쯤 있는데 과거에 이 원화가 적정 지수를 보면요. 원화가 이때 보면 지수가 원화 이 지수가 적정 지수가 1200 정도 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로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원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 1100원 입니다. 1125원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죠. 1125원의 종합주가 지수가 적정 주가가 항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원화 이럴 때 적정 주가가 항시 적정 주가가 1150 이었어요. 1150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3000 되어있죠. 결론은 뭡니까? 조금 어떻게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뭔 소리예요? 환율이 우리나라 수출 OECD의 대외무역 의전도가 제일 높은 현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아셨다. 이렇게 봅니다. 아래 회원들 채팅창에도 그 말 뜨는데 청송님이 팔으라 삼성전자 팔았는데 그날 좀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올랐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죠. 성송님 말이 맞네요. 하면서 그래요. 삼성전자는 환율하고 굉장히 민감하고 고평가입니다. 퍼하고 굉장히 특히 여러분 주식이 고가일수록 주식이 고가일수록 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조금 퍼가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조금 힘이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환율 신용입니다. 신용 요구를 여러분께서 꼭 보셔야 돼요.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이 어디에 숨어있나 우리가 벙커가 필요하죠. 벙커 여러분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쟁사를 보면요. 전쟁사를 보면 가장 삽질한 전쟁사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삽질 최고의 삽질이 프랑스의 마지노노선 이었습니다. 마지노노선 프랑스 1년에 1년 반 정도요. 1년 반 내 전국민 GDP를 독일 선에서 마지노선 벙커를 만들어놨습니다. 벙커를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독일 우리는 못 쳐들어오겠다 이렇게 했는데 독일이 어디로 쳐들어왔습니까 숲을 뚫고 왔어요. 숲에 그 숲이 있거든요. 북쪽 숲이 있어요. 프랑스 쪽에 그쪽으로 못 올 것이다 독일이 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여러분 뭐를 만들었습니까 슈팅커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휘익 하면 때리는 거 있죠. 극강화 폭격기 하는 개념. 왜 그래 때려야 폭탄이 어떻게 마지노의 벙커를 뚫는다. 슈팅커 전투기를 그러니까 폭격기를 만들어서 프랑스를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적을 모르면 안 되거든요. 적하는 게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 보시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액 하는 거 있죠. 금액을 클릭하면 숫자가 바뀝니다. 금액이 숫자 그런데 지금 여기 0200 화면입니다. 여기 0200 화면 여기 0200 여기 치시면 되고요. 0200 자 여기 한번 다시 여기 0200 화면 0200 화면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되거든요. 0200 화면인데 계속 제가 오늘 여기 신용 그 다음에 이 빤떼기 보는 방법입니다. 이 빤떼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 주식하고 코스닥 코스피 선물은 금액으로 보셔야 됩니다. 금액으로 선물하고 그러니까 거래소 코스닥 선물은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옵션은 금액으로 안 봅니다. 쪽수로 봐요. 쪽수 그걸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면 바뀌어요. 옵션은 수량으로 봐야 됩니다. 옵션은 수량으로 옵션은 수량으로 봐야 돼요. 옵션은 수량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됐는데 이거 이제 제가 설명을 잠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잠시 여러분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설명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설명을 할게요. 주식은 상승하나 하락하나 똑같죠. 주식은 상승이나 하락이 주식은 보겠습니다. 주식은 상승과 하락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주식은 상승과 하락밖에 없죠. 내가 주식 사면 이렇게 됩니다. 원가겠죠. 원가 만원에 샀다. 만원 넘어야 돈 먹습니다. 주식이에요. 주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코스피나 코스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주식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선물 있죠. 선물 하는 게 있어요. 선물 종합주까지 그것도 이것밖에 없어요. 올라가야 먹어요. 그런데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 반대가 뭡니까? 주식에 이게 있죠. 이게 공매도죠. 공매도. 떨어지면 먹는 거예요. 이게 대주도 하고 공매도 같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임버스입니다. 임버스. 선물에 뭡니까? 선물에 선물에 뭐예요? 임버스 선물에 푸트입니다. 푸트. 이거 내려가면 먹는 거예요. 내려가면 먹는 거. 이거 죽으세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인들은 사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다 팔고 있죠. 코스닥 개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 외국인들 5천 원 갖다 팔고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해요? 개인하고 외국인 누적 보시면 개인은 빵입니다. 기관은 상승 쪽으로 보고 외국인은 하락 쪽으로 봅니다.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걸 못 보고 주식을 냈다. 주식이 사니까 올라간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한 번 더 설명할까요? 한 번 더 해달라. 1번. 설명을 한 번 더 해달라. 1번. 예.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지도예요. 지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식 선물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여기 보세요. 비춰주세요. 이거 비춰주세요. 화면 비춰주세요.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금액 있죠. 금액. 금액은 주식 선물은 금액으로 봅니다. 금액으로 봅니다.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클릭을 한 번 더 하면 수량으로 보여요. 수량은 옵션은 수량으로 봅니다. 옵션은 수량으로 봐요. 옵션은 수당으로 봅니다.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자 보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상승하면서 먹는 거 주식 선물 콜 상승하면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레버러지 이거 상승하면 먹어요. 이해하셨죠? 자 하락하면 먹는 거 보이시죠. 하락하면서 하락하면서 먹는 게 뭡니까? 공매도 대주 선물 풋 인버스 이건 하락하면 먹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진짜 모르면 안 됩니다. 진짜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르면 안 돼요. 이거 모르고 주시겠다.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옵션입니다. 옵션도 쉬워요. 옵션 쉽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으로 가겠습니다. 매수가 있습니다. 매도가 있습니다. 이걸 뭐랍니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콜 옵션 푸드 옵션 콜은 뭡니까? 플러스죠. 콜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푸스는 마이너스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쉽습니다. 쉽게 됩니다. 자 이게 콜입니다. 콜. 콜 옵션 푸드 옵션입니다. 콜을 매수했다.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콜을 매수했으면 상승하면 돈을 먹습니다. 콜을 샀다. 상승하면 먹습니다. 콜을 팔았다. 플러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입니다. 하락하면 돈 먹습니다. 하락하면 돈 먹어요. 돈 먹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게 푸드 옵션입니다. 푸드 옵션을 샀다. 마이너스 더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푸드 옵션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를 푸드 옵션을 팔았다. 마이너스 더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상승하면 먹습니다. 자 요거를 위에 그 저기 피디님 콜 옵션 매수는 상승하면 먹는다. 콜 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먹는다. 푸드 옵션 매수는 하락하면 먹는다. 푸드 옵션 매도는 상승하면 먹는다. 좀 그거를 좀 좀 해주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 좀 아시는 분들이 이번 주 내내 나를 괴롭혔어요. 이것 좀 해돌라고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플러스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우리 수학을 배우잖아요. 피디님 이것 좀 올려주십시오. 정확히 해가지고 채팅으로 해가지고 올려주고 뒤에 설명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푸드 콜 옵션 매수는 상승하면 먹고 콜 옵션 매도는 매도에 빠져야 먹고 푸드 옵션 매수는 빠져야 먹고 푸드 옵션 매도는 상승해야 먹고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옵션 선물 안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 내비게이션 봅니까 봅니까 내비게이션 보죠. 여러분 같은 종합주가 차트가 옵션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옵션 차트 움직이고 선물 차도 움직이고 주식 차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늦은 주식 차트만 보니까 매일 당하는 거예요. 매일 환산제수 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눈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진짜 해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없으면 오프라인 할 건데 오프라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절대 입니다. 이거는 절대 예요. 화면 한번 덧붙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 난리 났습니다. 설명 좀 해두라고. 매수는 콜 옵션은 플러스입니다. 콜 옵션을 내가 매수했다. 콜을 매수했다. 콜을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면 먹습니다. 콜 옵션 매수는 상승하면 콜 옵션 매도는 하락하면 먹습니다. 푸드 옵션 매수는 하락하면 먹습니다. 푸드 옵션 매도는 상승하면 먹습니다. 자 이제 충분하시죠. 종합주가 지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종합주가 지수 시황을 하면서 파생과 옵션 선물과 옵션 미결제 약정을 이야기 않고 말하는 사람은 뻐꾸기라고 단정해도 됩니다. 됩니다. 그 사람은 뻥요. 그런 사람들은 증권회사 출신이 아니에요. 제가 손벤친이 화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방송을 보든지 시황을 하면서 미결제 약정 S&P 나스닥 선물 환율 신용 선물 옵션 6개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법국입니다. 그 사람 경력 한번 보십시오. 절대 증권회사 출신 아니고 어깨 너머로 주식 배운 사람입니다. 이거 애피엠입니다. 진짜 애피엠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거요. 여러분 화난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 돈 주고 보는 그 리포트들 있죠.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앞에 나오는 거 제일 앞에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자 공의 공공화면입니다. 시장 종합 제일 첫 번째 차익 비차익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차익과 비차익이 아침부터 매도 나오면 주가는 계속 하락입니다. 모든 시황의 기본이 프로그램 매도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쪽 신문 짜집게 하고 양다리 걸치고 세모하는 거 급법국입니다. 양다리 걸치더라도 유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매도 프로그램 매도인지 매수인지 무조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미국 S&P 나스닥 선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건 미국 S&P가 우리하고 세 번째 환율 무조건 해야 됩니다. 환율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신용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선물 외국인 선물하고 외국인 기관동량 현금동량 무조건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옵션동량 이야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문가를 평가할 때 주식은요 어쩌다 보면 약간 잘할 수도 있고 맞을 때도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시황하는 사람은 이 유가 원칙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돈 잃는 사람들 이거 여섯 개 처음 들었다. 분명히 돈 딸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기훈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